이제 대선도 끝났고 정권교체도 됐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사실 목사님은 목회만 목숨 걸시는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WCC와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본질의 법을 위해서 싸우시던 분이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정권교체에 외쳤던 이유는 목사님이 정치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때문에 한국의 미래 때문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핵심 이유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 지켜야 되는데 독재정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뭔데 독재정권 이거 주사바 정권 공산정권 교회를 말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치 싸움이라고 신앙 싸움인데 목사 가만히 있다는 건 절대 잘못이다. 그래서 그렇게 싸웠는데 황교안 장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예배 안 드리냐. 그 당시만 해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신학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하고 정부 이건 아니다 하고 주사바 정권이라고 하고 더불이 싸우고 온통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목회자가 본질 기본이지. 나만한 게 이건 성경에 옥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특별한 거 아니라고 봐. 이건 반영이 안 하면 이거 아니라고 봐야 해요. 이것은 사명 감당 뭐든지 내 양을 지키고 하나님의 몸 낸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공산정권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무슨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싸움이지 생명 싸움이지 너무 당연한 건 싸움이죠.